안녕하세요. 다우투키입니다. 오늘 거의 라마단이 끝나고 있죠. 다른 분들에게 입타를 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을 갑니다. 오늘 서울 시립대를 갑니다. 한국의 대학교 학생들, 무슬림 학생들은 어떻게 입타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초대 받아서 갈 겁니다. KTX 타고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9번은 어디야? 배드민턴 장애인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립 유니버스티입니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서울 포레스트 같아. 뮤직홀. 혹시 저 분들인가? 저 분들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 더 친구가 올까요? 네, 곧 올게요. 어디서 먹을까요? 저는... 아... 안에서 먹을까요? 안에서 먹을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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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피크닉. 오늘 피크닉인데 완전? 낭만있어. 낭만있어. 내색은 주가씨. 인식은 낭만있어. 그녀는 나무, 나무. 남친이 되요. 물을 우선이 올게요. 다른 음식은 또는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 혹시 당신이 직접cialmade? 아니... 잘 모르겠어. 그곳에 음식을 사냈다. 여기? 그래? 너무 좋네요 잘 지내세요 안녕 아직 기억나요 이태원? 할랄 페스티벌에 만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어요 할랄 엑스포 여기 학생이 있나요? 시립 유니버시티? 아주 좋아요 기대됩니다 한국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있었어요 마샤알라 유튜브? 유니버 유니버시티 새로운 유니버시티 저는 크리스티벌이였는데 오 진짜? 너 크리스티벌이였는데 한국에서 만났어요 오 마샤알라 저는 크리스티벌이였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 번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처음이에요 오오오 지금 배고파요? 아니요 한국에서는 더 쉽게 배고파요 왜요? 너무 뜨거워요 저는 배고파요 근데 배고파요 사실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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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이슬람에 이슬람에 돌아가고 배고파요 네 29 29 네 정말 어르신 감사합니다 유튜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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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커피? 이거 이거 크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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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다 먹은 후 지난번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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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우리가 먹으러?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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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시 내시 멈시 그냥 그냥 사장님fect Dafür 대화가 완벽해 몇 번 여행을 지녔인이자에 계세요? 12번 제가 좋아하는 자카르타 그런데 반둥이, 조작자카르타, 발리, 땡그랑 땡그랑은 자카르타에서 나의 계층에 계십시오 내 가족들이랑 visit 를 여행하고 있어요 응 여기 왕따가서 처음 십자가 입타를 먹었어요 정말? 정말 사랑하는거 같아요 네 이웃의 디렉은? 되게 귀여워요 크다 되게 귀여워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 되게 귀여워요 하하 저도 많은 좋은 댓글을 읽었을때 인도네시아한테 정말 정말.. .. Respekt해 아, 진짜 정말... 인알네네시아 정말. And then, I really love the nation. Their attitude is very good, very good. 하하하. yourselves, 하함대. 영어에요. 진짜, comms in Jakarta 이슬람의 바이러스는 아주 행복했었죠. 그의 이슬람의 전통이 시작했었죠. 왜냐면 너무 친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의 마음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어요! 저는 모스키토가 있어요! 저는 이스타를 처음으로 이기기 전에 근데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하함들릴라! 오오오오오오오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남의 그룹은, 한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맙습니다 인테리어! 한국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슬람 그들은 보통 싸우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존경하고 인도네시아는 filosof이 기본적인 filosof이 Bineka Tunggal Ika 그 뜻은 다른데 우리가 많은 문화가 있고 많은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킥입니다 오늘 저는 이맘입니다 바리드 이브타르의 집에서 바리드 이브타르의 집에서 다우히드의 모스크에 여기가 왔어요 정말 기쁘신데 너무 기쁘신데 이제 갑시다 이브타르의 집에서 여기에서 이브타의 도시들을 이쁘게될 때 이쁘게될 때 여기에서 이브타의 도시를 이쁘게될 때 이쁘게될 때 이쁘게될 때 이쁘게될 때 이쁘게될 때 한국의 트래디셔널 빌리지 그리고 가르덴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뻐 노을 지는 것 봐 어머나 어머나 이런 데가 있었어 너무 예뻐 끝 너무 좋아 This is like my dream place Fresh air 너무 하늘 예쁜 것 봐 너무 예쁜 것 봐 하늘 아 노을 지는 것 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When can I eat? 5분 5분? ok Assalamualaikum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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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st time I met you 맞아요 맞아요 칠레 하겠습니다 오 지금 여기 너무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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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진짜 퍼펙트네 완전 퍼펙트 멋졌다 진짜 마샤할라 You prepared a lot No I am not my work Too much I am not my work I cannot beat I cannot beat I cannot beat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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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마샤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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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기가 막혀 온다 마샤할라 마음이 빠졌습니다 wax ồi 하내들이 생각하잖아요. 감사함에도 생각하고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도 정말. 아살랄레킴. 아, 좋다. 알함도릴라. 진짜 좋아. 아, 진짜 바베큐 파티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바 아디나 마스찌드. 민하스 이슬람 센터. 어, 처음 왔어요, 처음. I've never been here. 마스찌드가 은근히 여기저기 많이 오네요. 아살랄레킴. 어, 아살랄레킴. 아살랄레킴. 네, 맞아요. I know it. It is big of a car, but... 아, 그러네. 뭐, 기도하느냐고. 네, 인도네시아 분들도 초대해주시고 파키스탄, 방라데시 분들도 초대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라마딘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 음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 귀중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슬림분들의 이런 친절 그리고 이런 브라더 후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 한테도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좀 힘내서 이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구요 항상 행복하시고 일 준비 잘 하시고 땡큐 포 워칭 마이 비디오 테이키랩 비세 바함도릴라 마사감 감사합니다 안녕